빌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통점입니다. 오늘은 계약 개신 요구권이 꼬마 빌딩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계약 개신 요구권 잘 아시죠? 그렇지만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것부터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빌딩 중계를 총 1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보통 근생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2년 계약을 했었거든요. 2년 만기가 되면 임대인이 나 계약 갱신 안 할 거야. 연장 안 할 거야. 그러면 임차인은 만기 되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어떤 영업의 노하우라든가 단골 고객, 그 다음에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게 사회적 문제가 좀 됐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임차인들이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저 쫓겨났습니다. 생활 터전인데 저 이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런 것들이 피드 수첩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시사 프로에 많이 나오면서 9시 뉴스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 정부 들어서면서 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만기가 되더라도. 그래서 처음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 5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5년간 충분히 네가 투자한 돈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뽑아라. 라고 했는데 5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대두되면서 지금은 10년간 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에 입주를 해가지고 계약을 2년 하든 3년 하든 4년 하든 그런 건 상관없이 처음에 입주한 날로부터 계속 만기가 됐을 때 계약을 연장하자 연장하자 요구해서 10년까지는 그 곳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죠. 물론 연장을 할 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분명히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다를 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협의를 대신 간결하게 빨리 봐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계약 계신 요구권 10년이 고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꼬마빌딩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꼬마빌딩이냐고 하면 좀 상권이 있는 지역에 비싼 건물을 매입하기보다는 골목 안쪽에 주거지역에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빌딩을 사고 거기에 신흥 상권이 생기는 거죠. 그 신흥 상권의 대표적인 것들이 2008년, 2009년 이때부터 좀 떴던 잘 아시는 가르스키. 가르스키 같은 경우는 2006년 12월에 가르스키 메인 자리에 있는 매물이 평당 4천에 팔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20년 접어들어서 가르스키를 한 2억 5천 이상으로 복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현재 2억 5천까지 평당가가 오른 거잖아요. 가르스키의 시작으로 그 다음에 뜬 곳이 홍대의 주차장길, 그 다음에 경지단길, 그 다음에 해방촌, 후암동 그길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샤르스키길, 아니면 막리단길, 또 연남동의 연트라파크 이런 어떤 지역들이 무슨 무슨 길, 무슨 무슨 거리라고 이름이 붙어지면서 계속 뜨는 상권이 되면서 요즘에는 트렌드에 따라서 상권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뜨는 상권들이 생기는 과정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뜨는 상권은 아까 얘기 잠깐 드렸던 것처럼 주거지역이었는데 그 옆에 큰 상권들이 확장이 되면서 이 주거지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단독주택이었고 또는 다가구 주택이었고 또는 1층에 상가가 있는 상가주택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예전에 2010년 12, 13, 14 이때는 매수자가 매입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임차인을 그냥 쉽게 내보냈어요. 어? 망이 되니까 나가십시오. 라고 하니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입하자마자 바로 건물을 계산할 수 있죠.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신축을 하면서 계산을 하고 그곳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임대가가 올라가겠죠. 임대가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매입하는 사람들은 그 임대료를 보고 또 높은 수익을 보고 더 주고 사는 거죠. 임대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고 임대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고 또 임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맞물리면서 집가가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이 보장이 되니까 매수자가 사서 임차인을 못 내보내는 거죠. 내년에도 10년이 안 됐어요. 내후년도 안 돼. 4년, 5년 기다려야지 10년을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바로 공사를 못 들어가요. 개선을 못하는 거죠. 건물을. 그러면 새로 임차인을 받을 수도 없고 임대료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임차인을 내보낼 때 추가 비용이 들어요. 추가 비용이 드는 걸 뻔히 알면서 매입을 할 때 금액을 다 줄 수는 없죠. 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매수자가 제한한 금액과 매도자가 받고 싶은 금액에 계리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거래 행위가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시행되면서 이런 어떤 꼬마 빗딩들이 거래되면서 새로운 신흥상권들이 생기는 게 조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근에 무슨 무슨 길, 무슨 무슨 길 이런 단어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게 이런 법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빗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제대로 알아야지 나는 돈을 벌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대로 알고 투자해서 빗딩 부자가 되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오늘 오! 동여배 TV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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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